구티비 글로벌 선교방송단 교회 기자들이 취재한 전국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시와 열매교회가 말씀교회에서 제2회 당신을 위한 유일한 젊은 콘서트를 열었습니다. 꿈과 도전 그리고 사명을 노래하다란 주제로 열린 이번 콘서트는 지역주민을 초청해 함께 교제하고 청년들에게 희망과 도전을 심어주고자 마련됐습니다. 시와 열매교회 조점아 목사는 앞으로도 지역주민과 성도들에게 감동을 주는 아름다운 콘서트를 계속 만들어 나가겠다고 전했습니다. 광산구 기독교 교단협의회가 제30회 정기총회를 열고 신임원을 선출했습니다. 신임 회장에는 송정소망교회 이장원 목사가 선출됐습니다. 이장원 목사는 광산구 지역교회가 초교파적으로 연합하는 일에 협력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겠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이날 총회에서는 사랑의 연탄모금 행사 등 협의회 사역을 재평가하는 시간도 마련됐습니다. 광은교회가 2017 새생명축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번 예배엔 광은교회의 초청으로 복음을 접한 1306명의 태신자가 참석했습니다. 성도들은 새생명축제를 위해 교구별로 영혼사랑 기도온도계와 전도온도계를 세우고 태신자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기도와 전도로 헌신했습니다. 열린 예배로 진행된 새생명축제 예배에서는 청년들이 워십과 무언극을 선보여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